네, 다음은 계약에 성립 들어가겠습니다. 459페이지. 네, 책 순서가 약정, 약정에서 계약이 뭐하고요? 성립하죠. 그 다음 코스가 뭘까요? 약정, 약정, 계약이 뭐했다? 성립했으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뭐가 나오죠? 계약에 효력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효력. 효력이 있으면 가배채권은 의뢰채무고 의뢰채권은 가배채무죠.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만약에 채무를 뭐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쓰는 게 뭐예요? 해제 또는 뭐다? 해지. 그래서 매매는 일시적 계약이기 때문에 끝내는 게 뭐고? 해제고. 임대차는 차임에 계속 연속됐으니까 뭐다? 해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순서가. 그럼 계약에 성립해서 가장 포인트는 뭐겠어요? 약정, 약정. 청략과 뭐에 있어서? 승락. 그래서 여기 459페이지 보시면, 서설에 가로위보내보시면은 계약 성립에 가는 모습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에 가는 것? 청략과 승락. 두 번째는 무슨 청략? 교차청략. 세 번째는 뭐예요? 의사실현. 그런 모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 먼저 거꾸로 설명할게요. 여기 의사실현이 뭐냐면, 의사실현이 뭐냐면, 사실이 있을 때. 자, 갑이 청략과 함께, 청략과 함께, 자, 물건을 보내 왔습니다. 청략과 함께 물건을 송부했습니다. 자, 물건을 받은 을이. 을이. 사기 싫으면 그냥 물건을 뭐하면 돼요? 그냥. 반성하면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뭐야? 물건이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물건을 뭐합니까? 만약 책이라 합시다. 청략과 함께 책을 보내 왔어요. 책. 책 사시라고. 그러면 뭐야? 안 보면. 돈을 보내면 될까 합니까? 근데 거기다 뭐야? 책에다가 딱 뭐야? 자기. 자기 사인을 하고서. 사인하고서 책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사인하고서 책을 뭡니까? 책을 읽었다는 얘기. 읽었다. 그럼 뭐하는 순간. 사인하는 순간 뭐하겠다는 거야? 내 책을 뭐하겠다는 거예요? 사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사실이, 사실이 있을 때. 그렇죠? 계약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이것을 나중에 갑이. 안떼가 있어야 없어요? 이것을. 안떼가 있겠죠? 그러면 사인하는 날은 7월 1일이고 이 사람이 전화해서 알았어요. 7월 3일 날 알았어요. 언제 계약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의사실현 계약 성립은 여기에 뭐가 있을 때? 의사실현 계약 성립은 뭐다? 언제 계약이 이루어진다? 의사실현. 사실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교차청략이라는 것은 청략이 크로스됐다는 얘기예요. 갑이 편지로 청략합니다. 발송했습니다. 7월 1일. 이 토지를 팔겠다. 청략이 하늘 올라갔습니다. 청략했습니다. 상대방은 갑이 청략한 줄 모르고 을이 갑한테 또 뭡니까? 편지로 내가 네 걸 삼아. 7월 1일 날 뭡니까? 청략을 띄운 거예요. 그러면 크로스됐잖아요. 이렇게 해요. 이게 뭐죠? 교차했을 때 뭐 교차. 교차 청략했다는 거예요. 교차 청략. 그러면 갑의 청략이 7월 1일 날 해서 이쪽에 도달한 날짜가 도달한 날짜가 7월 3일이고 의뢰 청략이 이쪽에 도달한 날짜가 만약에 7월 5일이에요. 계약은 어느 때 이루어질까요? 먼저 도달, 나중 도달. 아니죠. 이건 나중 도달. 그래서 며칠날? 7월 5일 날 계약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교차 청략은 먼저 도달이냐, 나중 도달이냐 그것만 있으면 돼요. 나중 도달. 이거는 그냥 가서 한번 읽으면 돼요. 이제 그럼 이제 가장 골치에 본 게 뭐예요? 청략은 뭐예요? 승낙이겠지 뭐. 그렇죠? 그러면 계약이 언제 성립한지 물어봤으니까 먼저 성립부터 보면 되겠죠.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청략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청략이 대화자가 있고 뭐가 있고 격시자가 있어요. 그렇죠? 승낙도 뭐가 있고 뭐가 있다? 대화자가 있고 뭐가 있다? 격시자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자, 서울과, 서울과, 서울과 저기 부산이 있습니다. 대화자입니까? 격시자입니까? 네? 전화로 주고받으면 뭐가 될 것이고 대화자고 편지로 주고받으면 격시자가 되겠죠? 자, 한 집에 부부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갑과 우리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대화자입니까? 격시자입니까? 네? 서로 말을 하면 뭐가 될 것이고 말 안 하면 어느 순간부터 뭐예요? 쪽지로 대화를 합니다. 냉장고에다가 쪽지 붙여놓고 그걸로 대화합니다. 그거 뭐예요? 그게 뭡니까? 멀다, 가깝다. 이게 아니네. 대화자, 격시자는 멀다, 가깝다는 거래 개념이 아니고 바로바로 들어가면 뭐고? 대화자고 시간적 텀이 걸리면 격시자예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대원칙이 도달주의입니다. 무슨 주의요? 그래서 청략 대화자도 무슨 주의고요? 도달이고 이것도 무슨 주의고 도달이고 이것도 무슨 주의고 이것만 이것만 뭐다? 발신주의입니다. 그래서 밑줄 굽고 전부 다 무슨 주의인데 도달인데 맨 마지막 구만 보다 승격 발입니다. 무슨 발? 지금 연습하세요. 자, 청략, 승락 해보세요. 청략, 승락 대화자, 격치자 대화자, 격치자 3세 전화 지금 그럼 밑줄 굽고 전부 다 무슨 주의인데 도달주의인데 마지막 구만 뭐다? 승격 발 이것만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먼저 이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먼저 그것부터 가볼게요. 그래서 페이지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465페이지 몇 페이지요? 465페이지 가시면 거기 밑에 보시면 2번에 1번에 대화자 간의 계약이란 말이죠. 대화자 간의 계약 성립에 관해서는 민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에 관한 일반 원칙은 무슨 주의?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승락의사표시가 청략자에게 모였을 때 도달한 때의 계약이 성립한다. 동그라미 2번 격지자 계약 하나의 계약 기억 격지자 간 계약에 있어서는 승락 통지로 모였을 때 발송한 때 발신주의의 계약이 성립하죠. 그럼 위에 올라가시면 조문 2개가 있죠? 조문 2개 있죠? 111조 1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통지가 상대방한테 모였을 때 도달한 때로부터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깁니다. 그럼 대화원칙이 무슨 주의예요? 대화자, 격지자 묻지 않고 전부 다 도달주의자 그럼 여기 있는 도달, 도달, 도달은 전부 다 몇 조의 계약인 거예요? 111조 1항 얘기했고요. 그 위에 531조가 있습니다. 격지자 계약은 승락 통지를 모였을 때 발송한 때 성립한다고 되었죠. 그죠? 그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청략, 대화자, 격지자, 승락, 대화자, 격지자, 밑줄 짝 끝고 111조 1항 무슨 주인데 도달주인데 딱 하나 승락, 격지자, 뭐예요? 발신주의 그래서 제가 531조를 승격발이라고 합니다. 무슨 발이요? 그러니까 같이 승격발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청략, 대화자, 격지자, 승락, 대화자, 격지자 전부 다 무슨 주인데 도달주의인데 맨 마지막 것보다 승락, 격지자, 발신주의 먼저 그것부터 기억하면 되겠죠. 그럼 계약 성립 모습부터 할 수 있잖아요. 네? 의사실은 언제? 그런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하지요. 교차청략은 먼저 도달, 나중 도달 나중 도달한 청략일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럼 청략, 승락은 언제 계약이 성립해요? 네? 청략일 때 계약이 성립하면 아니겠지. 승락일 때 대화자는 무슨 주이고 도달주의고 격지자는 발신주의 이 가지고 실험을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청략과 승락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봅시다. 자, 459페이지 갑시다. 459페이지. 자, 1번 서설에 2번 있습니다. 합의가 되려면 뭐가 될까? 합의. 그래서 2번에 보시면 객관적 합치가 있어야 되고 주관적 합치가 있습니다. 내용도 일치해야 되고요. 상대방도 일치해야지 계약이 뭐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죠. 갑의 을한테 청략했는데 을이 병한테 해봐야 계약은 이루지 않을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방도 일치해야 되고 내용도 일치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다? 합의. 자, 그럼 밑에 보충학습 보세요. 무슨 합의입니까? 불. 합의죠? 반대말이 뭐죠? 불합의. 합의죠. 불합의 다른 말은 뭐라고 그래요? 불성립이라고 그래요. 무슨 성립이요? 불성립. 자, 2번은 의식적 불합의라고 했습니다. 읽을 수 다 걱정 없습니다. 의식적 불합의도 있고요. 다음 편에 넘기시면 뭐가 있습니까?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습니다. 자, 읽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자, 그럼 여기 4번 체킹하세요. 제목이 뭐예요? 숨은 불합의에서 착오의 문제가 발생할까? 절대 내보죠. 안 있습니다. 왜?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총칙에서 뭘 기억하여? 총칙에서. 총칙에서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네? 불성립. 반대는 뭐예요? 네? 성립했죠. 성립한 다음에 내려가서 뭐하고 뭐가 있어요? 무효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무효가 무슨 무효가 있고요? 불확정 무효. 그다음 확정 무효. 세 번째 불확정 유효. 네 번째 확정 유효죠. 착오는 어디 위치해 있습니까? 착오는 3번입니다. 착오는. 착오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불성립이 뭔데? 불성립이 불합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성립이 뭡니까? 지금 합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뭐 앞에 숨은 불합이든 안 불합이든 여기서는 절대 착오는 문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착오는 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성립이 돼야지 이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조차에서는 불합이 불성립에 서는 무슨 불합이라도 할지라도 절대 무슨 문제가 없는 거예요. 착오로 인해서 취소하실 때 말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게 나오려면 적어도 성립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작년에 그런 게 나와요. 기본 개념입니다. 취소가 뭐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착오가 있었고 사기가 있었고 미피피였었죠. 작년에 비즈니 표시에서 취소할 수 있다. 땡이야. 취소는 반드시 뭐다? 착오, 사기, 미피피만 써먹는 거예요. 취소가 되려면 적어도 뭐가 돼야 돼요? 성립은 돼야지 써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합의해서 착오로 한 물 절대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461페이지 가시면 청약에서 2번의 리얼 체킹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맞습니다. 따라서 청약은 특정인에 하는 것이 보통이나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 아닌 불특정 다수인 것도 유효하다. 예를 들면 자동판매기 설치가 그렇죠. 자판기 비치는 청약의 유인이 아니고 뭐다? 청약 그러면 청약의 상대방은 반드시 뭐예요? 특정일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락의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요? 청약의 상대방은 뭡니까? 누구도 관계가 없지만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도 무방하겠죠. 그런데 뭐의 상대방은요? 뭐의 상대방 승락의 상대방은 반드시 뭐해야 돼요? 청약한 자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승락의 상대는 반드시 뭐다? 청약자는 이미 정해져서 안 정해져서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관계 없겠지만 승락 상대방은 청약자한테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인 이해됩니다. 해석이 리을 조심하시고요. 리을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넘기셔가지고 3번의 기억 A 체킹 청약도 의사표시이므로 의사표시 효력 발생하란 일반 원칙에 따라 대화자 격지자 묻지 않고 전부 다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 하겠습니다. 청약은 대화자 격지자 승락 대화자 격지자 전부 다 밑줄 그 건 무슨 주의? 도달 마지막 것만 승격 발 그거 하나 체킹하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승락 가보겠습니다. 승락 가보겠습니다. 다음 편 넘기셔가지고요. 464페이지 2번 승락의 요건에서 주관적 합치 A B 체킹하세요. 승락은 반드시 특정 청약제에 하얘입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락은 안되죠. 시험에 이렇게 합니다.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도 무방하겠죠. 승락의 상대방은 반드시 뭐일 것? 특정인 일 것.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465페이지 니은 체킹하세요. 사고 연착 무슨 연착이요? 사고 연착 우편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그건 다른게 아닙니다. 갑이 청약을 했습니다. 7월 1일날 자 7일날 편지를 띄워서 발송해서 자 이것이 7월 3일날 도달됐습니다. 누구한테 을한테 근데 뭐라 적혀있냐면 7월 10일까지 답장 주세요. 7월 10일까지 뭐세요? 답 주세요. 라고 기간을 정해서 청약한 겁니다. 자 도달한 을은 고민 끝에 뭐합니까? 고민 끝에 을은 편지를 띄우겠죠. 그래서 을이 고민하다가 편지를 7월 7일날 뭡니까? 발송했습니다. 편지로 편지는 격지자죠? 그죠? 승낙이죠? 그럼 이게 보통 7월 10일날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거죠? 근데 7월 10일 안에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7월 10일 넘어서 만약에 7월 15일날 만약에 도달이 됐어요. 며칠을 넘겼습니까? 지금 7월 10일날 됐으면 계약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에요? 7월 7일 이거든요. 근데 며칠을 갔어요? 7월 10일 도달했다는 거에요. 그럼 이건 우편사고 입니다. 무슨 사고에요? 우편사고 이 때문에 이 갑은 어떻게 되요? 갑은 편지가 늦게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우편사고 있는 경우는 특수연착 이거든요. 갑은 무슨 의무가 있다? 연착 통지 됐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의무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 의무를 만약에 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갑니다. 그래서 계약이 뭐 한다? 성립합니다. 어디 성립 합니까? 성격발 며칠날? 7월 7일날 그래서 사고 연착 특수연착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은에 A 연착된 승낙이라도 승낙기간 내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된 경우 우편사고 연착된 승낙을 받은 청약자는 지체 없이 승낙자에게 연착 사실을 통지 해야 됩니다. B 연착 통지 쓰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겠죠? C 연착 통지 하자는 경우는 연착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서 그대로 계약이 뭐 한다? 성립 합니다. 결국 승격발로 가겠죠? 네 격지자 이길 테니까 그래서 특수연착 이야기를 설명드린 겁니다. 네 그렇게 한다면 계약 성립 모습이 될 것이고 자 466 페이지 가셔서 3번 의사 실현 계약 성립 이 있습니다. 무슨 실현요? 네 우측에 결론 냅시다. 가로 2번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계약의 성립 시기 의사 실현 계약은 승낙 의사 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데 성립하는 것이지 청략 청략자가 그 사실 암때가 아니다. 체킹하시고요. 다음 교차 청략은 맨 밑에 가로 2번 교차 청략은 형식적으로 두 개의 청략만 있는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계약 성립 요건인 객관적 주관적 합치가 존재하므로 민법은 양 청략이 상대방한테 모였을 때 도달 한때 계약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페이지 두 청략이 서로 다른 때 도달했을 때는 나중에 도달한 청략일 때 계약이 뭐한다? 성립하지요. 아까 거꾸로 했습니다. 의사실은 언제? 네? 사실 읽는 때 그래서 책에다 사인했을 때 계약이 이루어지지 그걸 안 때가 아니다. 되죠? 교차 청략은 크로스 크로스 먼저 도달 나중 도달 나중 도달했을 때 계약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청략과 승락은 승락이 있을 때 계약이 이룰 것 아닙니까? 대화자 승락은 무슨 주의고 도달 주의고 격제 승락은 발신주의 그렇고 어쩌고저고 설명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계약 성립은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계약 종류 있었죠? 틀 것도 없어요. 무슨 번 되는 거니까 두 번째 계약 뭐요? 성립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런지 다섯 번째 타이틀 제목이 뭐죠? 타이틀 제목 계약 체결상 과실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칙으로 돌아가셔서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이란 말이 있어요. 네?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총칙 한번 또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총칙에 당사자가 성립이 있고 능능이 있어요. 의사능력 행위능력 갖출 것 목적은 뭐가 있었죠? 목적은 네.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확가 적다 아셨습니까? 의사표시는 뭐죠? 단 통 착사 무슨 착사? 네? 기억나요? 흑돌이 됐죠? 단독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그럼 여기서 뭐 기억해요? 여기서 여기 착오가 3번 취소 사기도 3번 취소 능 두 번째 능 있죠? 행위능력 미피피 이것만 몇 번이고 취소 아이고 나머지 것은 전부 다 몇 번이다 모를 때는 다 2번으로 밀어붙이라 다 몇 번 밀어붙이라 다 2번으로 밀어붙이라 그런 얘기 이렇게 밀어붙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공부해야지 견디내야지 어떻게 다 일일이 쪼개서 공부합니까? 그럼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 두 번째 거 가능 있죠? 가능 네? 가능의 반대말은 뭐예요? 불가능 무슨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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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글자 줄인 말은 뭐죠? 불릉 됐죠? 여러분 불릉은 두 가지입니다 원시적 불릉과 무슨 불릉이 있다? 후발적 불릉 자 계약을 합니다 가봐고 오라고 뭐 했을 때 계약을 하는 날짜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하는 날짜가 만약 7월 1일이에요 근데 7일 1일 전날 밤에 6월 31일 건물이 몽땅 뭐예요? 화재가 난 걸 모르고 혹시 7월 계약할 수도 있어야 없어요 그럼 계약 기준 전에 불렀죠 이게 뭐예요? 전에 불렀다 전불 응? 전에 불렀다 그럼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도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도 있겠습니까? 예? 가봐고 오라고 7월 1일 날 분명히 뭐 할 때 예? 가봐고 오라고 계약할 때 분명히 목적물이 뭐요? 있었어요 목적물이 있었는데 계약 체결 뭐요? 후에 혹시 중간에 7월 15일 날 이 건물이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요? 화재가 날 수도 있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건 언제 불렀어요? 이건 후에 불렀잖아요 계약 이건 언제 불난 거고 근데 둘이 왜 계약을 했을까? 이 불난 걸 알고 있으면 계약 안 했을 텐데 그죠? 그러면 전에 불렀으면 이제 둘이서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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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떠들일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뭔가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스토리가 여기도 스토리가 있을 거 없을까?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스토리가 그럼 먼저 스토리하기 전에 먼저 이 계약은 일단 무효로 봅니다 뭐로 본다? 무효 계약이 성립했습니까? 안 넘어오네 계약은 뭐 했다? 성립했어요 근데 뭐다? 무효요 무효 자 여기는 후발적 불능입니다 계약이 성립했습니까? 계약은 계약은 이건 유효한 거예요 아니 이 날짜를 보라고 이 날짜에 계약 건물 있었잖아요 지금 유효죠 유효 그럼 원시적 불능은 계약은 뭐지만 무효지만 뭔가 뭐라고 할 거고 이것도 계약은 유효지만 그러면 무효라는 것은 뭐예요? 달라는 효력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는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이 스토리 가지고 해보니까 우리가 조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이제 계약 체결상 과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내용을 전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불능은 원시적 불능은 계약은 뭐죠? 무효이지만 이 스토리를 갖다 제목 잡은 게 뭐다? 스토리 제목 잡은 게 뭐다? 제목 잡은 게 뭐다? 제목 잡은 게 뭐다? 계약 뭐다? 네? 체결상 뭐다? 과실 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논의한다 그 얘기야 자 535조 조문에 집중할게요 1항 목적이 내용이 불능한 계약을 뭐할 때 체결할 때 그 불능 이게 원시적 불능이거든요 그 불능을 뭐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 그러면 여기서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갑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요? 갑이 이 불타버린 내용을 뭐했거나 알았거나 그걸 악이라고 그래요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는 뭐라 한다? 또는 육아시이라고 합니다 알았거나 또는 뭐요? 알 수 있었을 경우 네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걸 신뢰이익 배상이라고 해요 무슨 배상이요? 자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신뢰이익 배상을 해야 된다 해놓고 그러나 그 배상액이 즉 신뢰이익 배상액이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에 그걸 이행이익이라고 합니다 이행을 뭐하지 못한다? 넘지 못한다 결국 어디를 한도로 한다? 이행이익을 한도로 해서 신뢰이익 배상 들어간다 조금 적혀 있고요 두 번째 항 전환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뭐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누구도 누구도 의도 만약에 뭐라면 의도 만약에 뭐라면 알았거나 또는 뭐예요? 알 수 있었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달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적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을 뒤집어야 돼 뭐라고 뒤집합니까? 을은 반드시 뭐해야 돼요? 선이이면서 또한 뭐다? 무과실로 뒤집어야지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시업 불륜에 대해서 갑원, 아기 또는 유과실 둘 중 하나 있으면 되는 거고 을은 반드시 선이 또한 무과실일 때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비용을 달라고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이 타이틀 제목이 뭐다? 타이틀 제목이 뭐다? 계약 체결상 과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논다는 겁니다 계약 뭐예요? 체결상 뭐다? 과실 그래서 무슨 불륜은 원시적 불륜은 계약은 무효이고 타이틀 제목은 뭐다? 계약 체결상 과실 네 그래서 원시적 불륜 그래서 요건에 기억 체킹하시면 됩니다 원시적 객관적 무슨 불륜? 전부 불륜 계약이 뭐일 것? 무효일 것 A만 체킹하시고요 니은 배상 의무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악의 또는 유과실일 것 자 니은 체킹하시고요 다음 티긋 상대방은 반드시 뭐해야 돼요? 선이 또한 무과실일 것 됐습니까? 그 다음 책임 범위는 신뢰이익 배상의 원칙이고 신뢰이익이 이행익을 초과하게 되면 이행익을 뭐로 한다? 한도로 한다 그럼 시험 볼 때 헷갈려 이 도대체 어떤 데는 자 신뢰이익이 있고요 보통은 이행익이 커요 그죠? 근데 만약에 신뢰가 만약에 뭐를 초과하게 되면 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답 쓰는 방법 무조건 적은 것을 선택한다 적은 것 적은 게 뭐예요? 여기서는 여기는 그러니까 신뢰가 이행을 넘을 때는 이행을 한도로 한다니 여기 있는 거예요 신뢰이익이 이행을 초과할 때는 이행이익을 한도로 한다 그러니까 적은 것 선택한다 네 그럼 이제 이 계약은 뭐예요? 계약 체결상 과실에 이 계약은 성립은 했고 계약은 무효이고 과실 반대 있으니까 상대방은 뭐해야 되고요? 무과실이 되고 이쪽은 유과실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쪽은 선의 앤드 무과실이라는 얘기고 이쪽은 악의 또는 유과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약 체결상 과실 네 원시적 불륭일 때 쓰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원시적 불륭의 반대말은 뭐죠? 네? 후발적 불륭이죠 그럼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470페이지 넘기셔가지고 네? 3번 제목이 뭐예요? 계약 교섭 부당 파기죠 그럼 그 글자에서 느끼겠습니다 계약 교섭 부당 파기했죠 계약이 성립했습니까? 아니지 계약을 파기했다는 게 아니고 계약 교섭 중 계약을 그냥 파기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정보만 쏙 빼먹고 계약 교섭하는 척 하다가 정보만 빼놓고 그냥 도망가버렸다는 거야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문제를 쓸 수가 없죠 우측에 계약 체결상 과실할 때는 계약이 뭐는 해야 돼요? 성립은 해야지 그 다음에 뭘 논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그래서 2번 체킹하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 경우 학설은 과실 책임 문제로 다루지만 판례는 무슨 책임 문제로 다룬다? 불법행위 책임 문제로 다룹니다 즉 계약 교섭 부당 파기에 관해서 판례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문제로 다루지 않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으로 다룬다 계약 교섭 부당 파기라는 것은 계약조차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립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다룰 수가 없죠 계약 체결상 과실은 계약 자체는 뭐였기 때문에 성립했고 무효일 때 쓰는 제목이거든요 제목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제가 불성립하고 성립하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무의식적 불합이 불성립은 착오가 생겨요 생길 수가 없죠 착오가 되려면 적어도 뭘 거쳐와야 돼요 성립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총칙에 있는 거기 불성립하고 성립 그것만 알아도 뭐야 답 맞힐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거 절대 외우는 게 아니고요 절대 뭐하나 이의사항이에요 그럼 이쪽 갑시다 이제 후발적 불능 바로 가면 되지 뭐 여기서 자 후발적 불능입니다 계약은 유효한 겁니까 그럼 유효하면 어떤 쓰레기가 떨어집니까 유효 유효 풀어봅시다 분명히 유효라고 했으니까 그럼 갑은 무슨 채권이 생기고요 달러 무슨 채권 네 무슨 채권 대금 채권이 있고 을은 어떤 채권이 있어요 네 그래요 풀어가는 거예요 재산권 채권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갑의 채권은 을한테는 뭐가 돼요 이것이 그러면 을은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요 이쪽은 어떤 채무를 부담해요 재산권 채무를 부담하잖아요 그죠 이건 을 거고 이건 갑 거죠 그런데 뭐가 났어요 뭐가 났어요 불이 났어요 누구 잘못으로 따져봐야 되지 화제 원인이 누구로 잘못했을까요 화제 원인이 누가 불을 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 생각해 누가 불을 냈을까 매도인이 잘못해서 집을 홀라당 태워먹을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 두 번째 누가 불렀어요 혹시 매수인이 잘못해서 불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세 번째는 누가 불려요 제3자가 이렇게 불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을은 돈을 다 모였는데 채무를 다 이행했는데 그죠 지금 누구 잘못으로 여기서 누구 잘못으로 누구 잘못으로 여기 갑 잘못으로 잘못으로 이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때 갑이 채무잡니까 채권자입니까 네 채무자라고요 그럼 이거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그러면 매도인 때 갑은 뭐가 있고요 잘못이 있고요 을은 잘못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때 쓰는 게 요거란 말이에요 이거 채무 뭐예요 채무 뭐야 채무불자가 나오겠네요 그죠 자 이 채불은 누가 채무를 이쪽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쓰는 말이 뭡니까 이행하지 못하는 걸 에또 지채또 이행 불룡이지 뭐다 불룡 뭐다 불룡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없습니까 을은 잘못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채권자고요 갑은 무슨 자예요 지금 돈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채권자는 채무자한테가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채무일행 맞아요 채무리행이 채무리행 그러니까 이 채권자는 이 갑한테 뭐예요 여기 채무불행 문제 들어가요 그 밑에는 뭐가 아니고요 네 지체가 아니고 뭐다 불룡 채권자는 무슨 불량을 문제 삼아서 채무불이행을 문제 삼아서 그죠 이행지체가 아니고 그죠 어디로 들어가서 네 이행 불룡의 문제로 들어가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행 여지가 없으니까 불룡 같은 경우는 뭐 할 필요가 없이 최고 할 필요 없이 바로 끝내자 무슨 해제 네 법정 해제 이 매매를 끝내자 그런 거 뭘 한다 제거하놓고 원래 상태로 돌려놔라 무슨 회복 해놓고 원상회복 원상회복은 뭐 있겠습니까 의립장에서는 내가 준 계약금 중도금 장금 이런 거 돌려놔는 게 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너의 잘못이 있으니까 무슨 배상 해놔라 손해배상 청구하고 끝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누가 잘못했을 때 값 근데 매수인이 잘못됐어요 그럼 누군 잘못 없는 거예요 값은 잘못 없잖아요 누구 잘못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값은 잘못 없으니까 값은 채무자 안 해요 그죠 그럼 무슨 불행이 아닙니까 채불이 아닙니다 누구 잘못 있는 거예요 매수인이 잘못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문을 선택하면 안 되지 별개의 문제지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 너는 잘못 있고 난 잘못 없으니까 네? 그냥 돈 내놔 나머지 거 아니 돈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돈 돈 즉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내 채무는 사라지지만 내 채무는 뭐가 되지만 면제 되지만 너의 채무는 면제 될 수가 없다 아셨습니까 아셨습니까 먼저 안돼요 나는 되지만 그러니까 네 채무는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뭐야 돈 내놔라 대금을 청구할 수가 있죠 그럼 뭐야 대금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여기서는 대가 손실은 대가 손실은 다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을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대가 손실을 위험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 위험 이때 을이 제목이 뭐예요 을이 채무자의 채권자예요 네? 을이 채무자의 채권자예요 채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께서 뭔가 대가 손실을 다 부담하신다 하는 얘기예요 거꾸로 누가 부를랬어요 그러면 누구도 잘못이 없는 거고 값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다는 얘기죠 값은 채무자 채권자 채무자 을은 채권자입니다 채권자입니다 그러면 서로 잘못이 없으니까 값도 자신의 채무를 뭐 받고 면제 받고 누구도 면제 받고 을도 채무를 면제 받으면 돼요 결국 값은 을한테 뭐 달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돈 달라 할 수 없습니다 얘도 이한테 달라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기는 달라 할 수 있죠 달라 할 수 없죠 달라 할 수 없고 달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값이 을한테 결국 뭐 요구할 수 없으니 대금 청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대가 손실은 대가 손실은 결국 다 누가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값이 값이 누구예요 채무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대가 손실은 뭐죠? 위험 그 후발적 불능은 연습하시면 되겠네 누가 부를 내거나 매도인이 부를 내거나 매수인이 부를 내거나 제3자가 부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순서대로 한번 제가 찾아가 볼게요 자 넘겨보세요 자 페이지 479페이지 가보세요 몇 페이지요? 페이지 479페이지 하시면 거기 제목이 무슨 부담 나와요? 위험 부담이 나옵니다 무슨 부담이요? 위험부담 자 거기 적용 범위가 있을 거예요 무슨 범이요? 적용 범위 ㄱ, ㄴ, ㄷ, 10번이고, 20번이고 반드시 읽으세요 ㄱ, ㄴ, ㄷ, 먼저 ㄱ, 위험 부담은 쌍무 계약에 있어서 일방 채무가 채무자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의 문제이다 ㄴ, 위험 부담 문제는 쌍무 계약이 성립한 후 문제인 점 후발적 불능에서 계약 체결 전 목적물이 소실되어 버린 경우 원시적 불능과는 구별되어야 된다 원시적 불능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 과실 문제가 발생하죠 ㄷ, 또한 위험 부담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한테 책임 없는 사유가 발생해야 되죠 여기 보세요 이쪽이든 이쪽이든 공통점 뭔지 아세요? 이쪽이든 이쪽이든 갑은 잘못이 없을 때 따라서 거기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했을 때는 채무불이행 중 무슨 불능? 이행불능이 아니라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2번에 ㄱ, ㄴ, ㄷ, 10번이고, 20번이고 있는다 그 다음 가로 2번 제목이 무슨 주예요? 채무자 위험 부담 주의 거기다 쓰실까요? 채무자 위험 부담 주의는 갑귀X...을귀X 화제 원인이 갑도 잘못 없고 의도 잘못 없을 때 자, 537조 들어갑니다 쌍무계약 편무계약이 아닌 쌍무계약 일방 채무가 양쪽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귀 없는 채무자는 귀 없는 상대방한테 이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결국 돈 달러 할 수 없으니까 대가 손실은 다 누구 거다? 갑, 채무자 위험 부담 주의로 간다는 얘기죠 다음 편 넘기시고요 538조에 가로 2번 채권자 위험 부담 주의가 나오죠 채권자 위험 부담 주의는 거꾸로입니다 갑귀 없고 을귀 있는 거 쓰세요 갑 잘못 없고 을은 잘못 있을 때 538조 1항입니다 쌍무계약 일방 채무가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을 청구할 수 있죠 또 채권자 수령 지체 잘못이 있죠 양쪽 잘못이 없다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또 같습니다 채권자 수령 지체라는 것은 채권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채무자 위험 부담 주의가 있고 누가 있다 채권자 위험 부담 주의죠 결국 거기 538조는 누가 불을 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수인이 불을 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앞에 건 앞에 건 뭘까요? 그러면 아니죠 479조 앞에 건 제3자가 불을 낸 거죠 누가 불을 냈어요? 값도 잘못 없고 의도 잘못 없으니까 제3자가 불을 낸 거예요 뒤에 것은 누가 불을 낸 거다? 매수인이 불을 냈다는 거죠 그럼 거기 하나 없는 게 뭐가 없어요? 이게 없잖아요 이게 이게 없잖아요 이건 어딘지 아세요? 네 넘기시고 넘기시고 계속 넘기세요 떨어져 있어요 안 보여요 그럴 때 그래서 494페이지 가보세요 몇 페이지요? 거기 뭐라고 씁니까? 546조 이행 불능과 그렇죠? 잘 보세요 이게 붙어있어야 떨어져있어야 떨어져있어야 떨어져있다고 제목이 뭡니까?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 그러면 누군 잘못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매도인 불이라고 매도인 불 그러면 채권자 매수인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우측에 기억에 비번 있어요? 기억의 피? 기억의 피? 별표하시고 만일 누구 잘못으로 채권자 매수인 잘못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무슨 부담도 있어요? 유효 부담도 있잖아요 그럼 책 들어있으면 안 보여 쪼개져있다고요 그러니까 불능할 때 한꺼번에 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지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제목을 딱 결정하시고 후발적 불능은 계약은 뭐지만 유효이지만 불낸 원인이 누구? 매도인 불 매수인 불 제3자 불 해서 제목을 먼저 결정하세요 그래서 매도인 불이 했을 때는 아까 몇 페이지? 494페이지 가셔서 계속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불농 무슨 불농 원시 불농과 무슨 불농 후발적 불농 설명드린 겁니다 다시 돌아가셔서 다시 돌아가셔서 페이지 몇 페이지였었습니까? 네? 네 480페이지 넘어갔겠죠 자 그럼 이제 400지 몇 페이지 갑니다 471페이지 갔어요 몇 페이지요? 471페이지 제3절 계약에 뭐가 나오죠? 효력 효력 나옵니다 자 쌍무계약의 효력의 특징상 나옵니다 쌍무계약 쌍무계약은 너의 채무와 나의 채무가 뭐다? 뭐다? 서로서로 변제기 있을 때 같이 이행하자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쌍무계약의 결련성에서 거기 니은 체킹하세요 니은 니은 이행상 상호의정관계 일방채무가 이행될 때까지 상대방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이행상 결련성을 규율하는 것이 뭐다? 동시이행에 무슨권? 항병권 디그 체킹하세요 전속성 결련성 일방채무가 채무자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으로 이행불능이 돼서 소멸한 경우에 타방채무도 소멸한 문제가 됩니다 이게 바로 뭐다? 위험부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무슨 부담이 나오면 희망해드릴게요 위험부담이 나오면 항상 이렇게 쓰는 연습하세요 위험부담이 나오면 그래 두 가지에요 갑한테 잘못이 없거나 의도 잘못이 없는 경우 갑한테 잘못이 없고 을한테 잘못이 있는 경우 이렇게 연습하세요 위험부담은 양쪽 잘못 없이 화재가 나거나 위험부담은 갑은 잘못 없는데 누구 잘못? 을 잘못 그래서 이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고 이게 뭐다?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벽에다 갖다 적어놓으라고요 위험부담을 얻고 그러면 위험부담 비교되는 게 뭐예요? 이거죠 이거 네? 이행블룸은 뭐예요? 그러면 이행블룸은 이건 누구한테 잘못이 있는 거고 이거라고 이행블룸은 뭐라고요? 갑한테 잘못이 있는 거 됐어요? 벽에다 딱 갖다 붙여놓고 뭐예요?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쌍무계약의 동시 아니 쌍무계약의 이행블룸은 채무불리행 중 이행블룸과 연관이 있어요 쌍무계약의 무슨 부담은 위험부담은 채무불리행의 이행블룸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 그 쌍무계약의 동시행이 있죠 네? 동시행이 있잖아요 이건 채무불리행의 이행 지체와 연관이 있습니다 뭐 연관이 있다고요? 같이 묶어버렸습니다 제가 무슨 계약하고 무슨 계약을 쌍무계약의 위험부담은 채무불리행의 이행블룸과 연관이 있고 쌍무계약의 동시 이행은 채무불리행의 뭐하고 연관이 있다 이행 지체하고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딱 결정해놓고 그 다음부터 거기에 맞춰서 연습하실 거예요 네 잠시 후에 동시행변과 하도록 하겠습니다